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최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로 3%포인트 격차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광주 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응답자의 35%가 긍정적으로, 응답자의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의 후보를 뽑을 건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6%, 1%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40대에서 민주당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25%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답자의 24%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적합 후보 없다는 응답이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모두 36%로 같았습니다. MBN 뉴스 최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